증거에 와요? 증거에 와요? 아니 쌍둥이 스티커 재밌어요? 물어보시는데 네 이것도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타오바오에서 상품들도 많이 구매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목걸이도 만들어 주셨거든요 로이 목걸이 한번 보여 드려 목걸이 이거 누가 만든 거지? 로이가 직접 디자인한 목걸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짜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구매하는 건 피해주시고 저희 공식 사이트에서 꼭 주문해주시길 바랄게요 아이들을 위해서 꼭 부탁드릴게요 이게 중국어를 제가 잘 못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자주자주 할게요 라이브 방송 로이가 오늘 근데 머리가 왜 이렇게 부시시하냐? 그치? 엄마 너 엄청 예쁘지? 어? 어? 나 이렇게만 쓰고 나서 이렇게만 이건 지금 신데렐라랑 됐어 로이 엄마디 갈까요? 엄마 머리도 살짝 붓고 줄게 머리가 숱도 아주 많아가지고 숱 부자야 자 됐어 어? 엄마 이거 로이가 하지 않아 아니? 비슷한 건가? 비슷한 거야 귀여운 거 진짜 많다 어머 이것도 너무 귀엽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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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양이랑 토끼 고양이랑 토끼 고양이랑 토끼 고양이랑 토끼 동물들 이런 것도 너무 귀엽다 응 목걸이 너무 귀엽죠? 보여 드릴게요 다시 한번 너무 귀엽죠? 이거 로이가 그린 거예요 이번에 그 달력도 로이가 자꾸 이렇게 해봐 달력도 구매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로이가 그리는 그림으로 달력 만들었잖아 달력? 무슨 달력? 이제 내년 되면 새로운 달력이 생기거든? 응? 롬이는 뭐예요? 응 어머 로미도 잘하네 스티커 놀이? 응 롬이는 뭐예요?